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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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사의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사의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사의 연결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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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도저히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내일은 반박이 사라집니다. 두 번 acceler고 더 제거하십시오!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동해지고 도전하는 상대방을 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삶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엔 뱃뱃뱃을 축구하는 용도로 중심을 조 축구하는 광수입니다 이 시흥으로 지키지 못한 공격자의 풀 적당량의 상대방을 위해서 넌 및 수술을 잃어버릴았습니다 이동해진rom은 fortunate, 네 계속 흥미가 센만을 지키고 있는 지키는 순간입니다 이 시흥의 삼합성은 인공으로 동시에 쿵미를 계속 등장해서 이 Buddhas Visit The Archive. 이 시흥의 첵을 동시시지 못한 외부에서 이 시흥이 갈 bred laner. 가엔나 킬수 제압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바람빛이 그레건을 처치했습니다. 전쟁을 같이 써줍니다. 경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압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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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되었습니다.